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치루었던 4월 학력평가 독서 지문 총 3개의 지문 오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실제 시험지죠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문학이 먼저 나왔죠 문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독서 지문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독서 지문 가와 나 였으니깐 주제통합형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문학이 또 하나 나오고 또 문학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 문학 또 하나 나오고 마지막에 독서가 있었죠 왜 이렇게 보여 드렸냐면 전략 방법 정해 놓으셨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선택을 먼저 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둘로 나뉘어 지는데 선택형을 풀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순서대로 즉 1번에서 4번 5번에서 몇번 독서와 문학을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순서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 독서 먼저다 독서 먼저 푸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뭐 문학 먼저 풀고 그 다음 독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1번부터 쭉 아니면 두번째 저는 이렇게 좀 중위권 학생들 그렇게 극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문학을 먼저 풀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죠 물론 독서가 무조건 문학보다 어렵다 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다 문학보다는 독서를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하는 독서를 먼저 풀어서 시간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를 먼저 푸는 것이 문학을 먼저 푸는 것이 좋다 오늘은 지문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총 3개의 영상이니까 독서 지문이 3개였으니까 3개의 영상이니까 이렇게 각각 앞부분에는 수능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문 실제 살펴볼게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고 실제 수능에서는 당연히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전체 몇 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7문단 문단이 기니까 매우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4문단부터 나오는 첫째 보이나요 첫째 여기 보면 다음으로 다음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각각의 단락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핵심 정리 보시면 JPEG 손실 압축 기술 과정 첫번째 전처리 과정이고 두번째 DCT 과정이고 오늘 계속 왜 이러죠? 그 다음에 계속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양자화 과정이고 마지막이 부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셨다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자 내신 대비로 이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시겠죠 시험 범위에 만약에 이 세 지문이 잡혔다 그러면 저희 자료를 뽑아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설명이 전부 다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일단은 지금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시험지는 들고 계시잖아요 그 시험지로 연속 세번해서 지문을 읽으세요 자 정지 세번 읽으셨나요? 반드시 세번입니다 세번 읽으셨으면 지금부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문단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먼저 디지털 이미지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이냐? 사진이나 그림을 우리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죠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디지털 이미지의 구성 단위는 무엇이다? 화소입니다 기억이 나나요? 세번 읽었을 때 이러한 내용 나왔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음 이후 화소는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값이 부여가 되고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개념 나왔죠 단위 아주 중요합니다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데이터 용량이 커집니다 상식적으로 화질도 좋아진 거겠죠 좋은 것이겠죠 당연히 데이터 용량이 큰 게 화질이 좋을 거잖아요 그 다음 데이터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려면 저장 공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문단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의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손실 압축 기술 두 번째는 손실 압축 기술 말 그대로 손실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압축을 하는 거고 손실을 입으면서 압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점과 단점 아주 중요하겠죠 원본과 같은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압축 효율이 떨어지고 손실 압축은 압축 효율이 매우 높으나 원본과 같은 이미지로 복원이 어렵다 무손실 압축 기술의 장점이 손실 압축 기술의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가 또 반대가 될 거고 이것이 2문단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 손실 압축 기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3문단에서 소개를 했었죠 세 번 읽으면서 확인하셨죠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전처리 두 번째가 DCT 세 번째가 양자화 네 번째가 부호화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단에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자 전처리 과정의 첫 번째는 색상 모델을 변경하는 건데 자 아주 중요한 것 RGB에서 YCBCR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럼 YCBCR은 뭐냐 도대체 Y는 밝기 정보 CB는 색상 정보 CR도 그럼 무슨 정보 색상 정보 그래서 Y는 밝기 정보 CB와 CR은 색상 정보 그래서 RGB를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다 샘플링이다 이 샘플링은 화소들에서 일부 값만을 추출하는 과정이고 아까 보았었던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들은 이렇게 추출한다라는 것 그 다음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비유는 이렇게 전부 다 기억 암기를 해라는 것은 내신 대비라서 웬만하면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적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 읽었고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이 자료처럼 한 번 더 지문을 읽으면서 빈 노트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Y가 밝기 정보다 이것들이 색상 정보다 이것들이 색상 정보다 라는 것도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내신 대비가 됩니다 수능 대비는 아닙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5문단에서는 DCT 과정 보시고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 양자화 과정 저주파 고주파로 나뉘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무슨 과정? 부호화 과정 여기 단위가 나왔죠 적은 수 많은 수 적은 수는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데이터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드물게 발생되는 데이터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